진짜 추워 추워 그만해 그만해 그만 이게 왜 이렇게 둔질머리야 5분만도 하자 5분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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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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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너무 뜨거워? 미지근해 미지근해 괜히 얼음 시켜라고 너 그거라면 걸죽 뭐야? 걸죽 커피 커피 형 한 입만 먹고 진짜 추워 한 입만 먹고 진짜 한 입 먹고 저거 못 믿으세요? 고마워요 한 번 들어갈 수 있게 자 이제 바캉스를 즐겨볼까?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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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중 한 명 얼굴로 가는 거야 이거 와봐 와봐 먼저 손대는 사람 얼굴로 가는 거야 이거 알았어 알았어 내려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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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뭐라 했는데? 근데 바캉스 그거잖아 그거 콩글리시야 콩글리시 외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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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래어라고 진정 얘기하는 거야 외래어라고 진정 얘기하는 거야 진짜 외래어를 쓰면 물에 빠지는 거야 잠깐만 근데 던지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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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잖아 됐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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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올라가 올라가 근데 원래 여행이나 하면 모음 여행은 원래 내가 그만하고 싶어도 못 그만해요? 아 저 오늘 숙소 들어갈래요 펀디만 10초에서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요 점수가 나왔어요 5번, 7번 끝 잘 가요 아니요 바닷쪽 아니고 저쪽으로요 어? 뭐지? 네 나인우 씨는 저희 관광버스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딘딘 씨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걸로? 영어는 이렇게 해도 돼요? 이제 해도 돼요 네 갈게요 와 승자는 나였어 네 네 네 네 네